다음 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미국 워싱턴은 초비상상태입니다. 전쟁터에 파견된 미군보다 더 많은 군인이 워싱턴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김수형 특파원이 현장 분위기 취재했습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백악관 바로 맞은편 건물에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취임식이 열리는 연방의사당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완전 차단됐고 군인들이 길렀고 양쪽으로 총을 들고 서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2만 명 넘는 주 방위군이 워싱턴 DC에 집결할 예정인데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에 파병된 미군 숫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워싱턴 DC 시장은 의사당에 오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내셔널몰은 취임식을 앞두고 전면 폐쇄됐고 델타항공은 워싱턴에 갈 때는 총기를 짐으로 붙이는 걸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한 미 하원은 주말까지 탄핵안 송부 준비를 마칠 예정입니다. 엿새 뒤로 다가온 취임식에서는 레이디 가가가 국가를 부르고 제니퍼 로페스도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미국의 거대한 다양성을 보여주고 유서 깊은 취임식의 전통을 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형입니다. 기상캐스터